오랜만에 하울 영상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요번 H&M 완전 난리 난 거 아시나요? 진짜 완전 미쳤어요 그냥 외장 하나 통째로 털어와도 될 정도로 그만큼 예쁜 옷이 많이 나왔고 또 너무 금방 금방 품절되더라구요 제가 브이로그 영상에서 미리 보여드린 것도 있어서 다 같이 모아서 보여드릴게요 어쩌다보니 제가 같은 바지를 컬러별로 가지게 됐어요 일자로 떨어지는 바지인데 여러분 일단 놀라지 마세요 이 바지의 가격이 19,000원이에요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속는 셈치고 구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가격 대비 제품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색깔별로 쟁여놓게 되었어요 처음엔 블랙을 구매했는데 피세반에서 그레이 컬러를 사러 갔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센스있고 발빠르신 분들께서 이미 다 구매를 해가셔서 품절됐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린 컬러를 샀는데 운이 좋게도 그 뒤에 다시 물량이 풀려서 바로 집어왔습니다 이 제품도 얇은 편이에요 베이지 바지보다는 두께감이 있지만 지금 입기 딱 좋은 두께감입니다 사이즈는 제가 컬러별로 사이즈를 좀 다르게 가지고 있어요 이 제품도 역시나 36, 38 입어봤는데 36은 딱 맞고 여유있게 입으려면 38이나 40 사이즈를 입는 게 맞더라고요 블랙은 제가 많이 입어서 늘어난 건지 모르겠는데 38 사이즈 입었을 때 제가 원하는 핏이 나왔고 그레이지 컬러는 아무래도 밝은 컬러이다 보니 딱 맞게 입으면 좀 돼지 같아 보일 것 같아서 40 사이즈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린 컬러는 손이 그렇게 잘 가지는 않더라고요 바지 핏은 벙벙하게 떨어지는 일자라기보다는 적당히 핏대면서 일자로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이건 원단의 특성이랑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앞에서 보여드린 베이지랑은 또 다른 느낌? 길이도 앞에 보여드린 베이지보다는 길이가 짧아요 제 키가 162인데 40 사이즈를 입어도 전혀 끌림이 없었고요 완전 제 키에 맞춘 것 같은? 그래서 아마 저보다 키가 크신 분들은 약간 짧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 워낙 저렴하니까 그냥 쟁여템으로 냅두고 막 입기 좋은 것 같아요 상의만 기분 따라 바꿔가면서 입어도 일주일 코디 완성될 것 같아서 아직 재고 있을 때 진짜 빨리 서둘러 구매하세요 그리고 위에 같이 코디한 상의는 제 브이로그 영상에서도 몇 번 보여드렸는데 길이가 짧아서 하나만 입기엔 부담스러워서 저는 이너를 입어줬어요 넥라인도 깊은 편이고 길이도 짧은 편이라서 살짝 부담스러운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에 반팔 티를 매치해서 같이 입었고 제가 착용한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입니다 더 작은 사이즈를 처음에는 착용했다가 미세하게 길이가 짧은 게 신경 쓰여서 한 치수 큰 걸로 교환을 했거든요 이너 매치하기에도 이 사이즈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원단은 톡톡한 코튼인데 한여름에는 반팔 입기에는 더울 것 같고 나시로 바꿔서 레이어링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단은 프릴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귀여운 느낌입니다 이 자켓이랑 바지랑 셋업으로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런 셋업 하나 어디서 사려고 하면 기본 최소 10만원은 넘잖아요 하지만 이 자켓이랑 바지랑 두 개를 같이 구매해도 7만원이 안 나옵니다 그냥 하나 구매해놓고 쭉 뽕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린넨 소재의 자켓이에요 대박 이게 얼만지 아세요? 39,000원 요즘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이 가격에 못 사는데 39,000원이 웬 말일까요? 조금의 의심이 있더라도 일단 살 수밖에 없는 가격이었어요 컬러는 완전 그레이는 아니지만 그레이 톤이 조금 더 강한 그레이지 컬러예요 이 컬러가 차분하면서도 도회적인 느낌? 도시적인 느낌? 그런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서 직장인분들이 입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라지 사이즈를 선택했어요 제품 어깨에는 패드가 들어가 있어요 처음엔 사이즈도 큰데 어깨에 패드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어깨빵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했는데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각진 어깨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만족하실 것 같아요 또 다른 디테일은 앞 밑단이 사선으로 떨어지고 약간의 허리라인이 잡혀 있어서 박시하게 입을 수 있지만 여성스러운 제품이에요 그리고 자켓 뒷면에도 트임이 있어서 활동성도 편하게 만들었거든요 이 가격에 이런 사소한 퀄리티 진짜 이건 말모 말모 이 바지는 앞에 핀턱이 잡혀있는 바지예요 허리라인은 꽉 잡아주고 허벅지 라인이 확 퍼져서 부담없이 입을 수 있는 제품인데요 게다가 바지 길이도 오브 길이라서 직장인들한테 완전 제격 버튼도 히든 버튼으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여름 정장 느낌으로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보통 체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엉덩이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앉아만 있는 직장인분들 중에 체가 통통하신 분들 엉덩이가 크신 분들이요 저도 요즘 움직이질 않고 계속 앉아만 있다 보니 엉덩이 살이 너무 붙었는데 Y존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다른 제품에 비해서 힙이 좀 작게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H&M의 완전 효자템 기본 티셔츠 여름 티셔츠는 땀도 많이 흘리고 자주 빨래를 하기 때문에 올해 못 입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딱히 비싼 제품은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H&M에서 완전 기본 티셔츠가 컬러감도 너무 다 예뻐서 하나씩 소장하고 있어도 올 여름 거뜬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 제가 고른 제품은 이 베이지 컬러인데요 컬러감도 은은하니 너무 예쁘고 원단도 얇아서 여기저기 아무 곳에나 막 매치할 수 있어요 제품 사이즈는 정사이즈인데 조금 여유있게 제작돼서 핏이 완전 대박이에요 저는 몸에 너무 달라붙거나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정핏이라도 바디 부분이나 팔 부분이 너무 붙어버리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적당한 길이감인데 바디, 팔 부분이 다 여유로워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매치한 이 흑청 바지는 허벅지 중간 정도 오는 하이웨이스트 바지예요 이 제품이랑 같은 바지가 화이트가 있었는데 저는 흑청으로 가지고 왔어요 하이웨이스트로 되어 있고 너무 짧지 않은 바지라서 부담이 없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짧은 바지 너무 오랜만에 입어보거든요 그런데 20대 때 입었던 바지 길이랑 다르게 긴 편이라서 연령대 있는 분들도 손이 쉽게 갈 것 같아요 밑단은 처리를 따로 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느낌이에요 제가 선택한 사이즈는 42 사이즈 너무 크죠? 그런데 이런 짧은 바지는 타이트하게 입으면 너무 불편하고 조금 야해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헐렁헐렁하게 입으려고 일부러 큰 사이즈를 선택했어요 허리 부분이 크기는 한데 제가 허벅지가 두꺼운 편이라 이 사이즈가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코디 위에 아까 입었던 자켓을 같이 매치해줘도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이 자켓은 하나 사서 진짜 여기저기 매치해서 뽕 뽑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데님 반바지라 회사에 입고 가기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자켓 하나만 걸쳐줘도 직장인 데일리룩으로 입어도 손색없어요 그리고 이 린넨 셔츠 이 제품은 화이트도 있었고 블랙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그린 컬러가 너무 예뻐서 구매했어요 여러분 이거 린넨 100%거든요 그래서 진짜 시원하고 살을 닿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블랙도 하나 더 쟁여놔야 되나? 하고 지금 고민 중인데 고민하는 사이에 물량 다 빠질 것 같아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셔츠 사이즈는 Xs을 선택했어요 브이넥으로 빠진 라인이 자칫하면 부담될 수 있는 라인이라서 오히려 크게 입으면 가슴골이 보일 것 같더라고요 이 사이즈도 숙이면 다 보이는 정도이기 때문에 혹시나 회사에 입고 가신다면 앉아서만 일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어깨라인은 자연스럽게 드롭돼서 내추럴하게 착용할 수 있고요 여름에 놀러 갈 때나 데일리룩으로 휘뚜루마뚜루 입기 좋아요 이 바지는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벌써 눈치 채셨을 텐데요 이전 브이로그 영상에서도 착용했던 제품이에요 요즘 이렇게 일자로 툭 떨어지는 통 있는 바지 너무 멋스럽잖아요 제가 딱 원하는 컬러에 원하는 스타일이라서 보자마자 집어왔어요 게다가 두께도 얇은 편이어서 지금부터 가능하다면 여름까지도 착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한 사이즈는 40 사이즈인데요 처음에 36도 착용해보고 38도 착용해봤는데 둘 다 저한테 맞기는 하지만 원하는 핏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더 사이즈를 늘리다 보니 40까지 와버렸어요 40을 입었을 때 허리는 약간 큰 감은 있지만 허벅지 라인이나 전체적인 스타일은 딱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이즈를 늘리다 보니 길이가 길어져서 저는 롤업해서 입었어요 이렇게 통 있는 바지를 롤업해서 입으면 또 다른 느낌으로 너무 예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제 취향저격입니다 그래서 사이즈 선택은 딱 맞게 입고 싶으시다면 정핏 여유 있게 입고 싶으시다면 사이즈 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소재는 오가닉 100% 코튼이라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착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약간의 단점은 원단이 얇아서 그런지 앉았다 일어나는 부분에 주름이 지더라고요 저는 이런 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스타일이라 괜찮은데 혹시나 신경이 쓰이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 티셔츠는 일단 컬러가 너무 예뻐서 보자마자 집어왔어요 아쉽게도 매장에 사이즈가 딱 한 장 남아있더라고요 그냥 두고 오기엔 너무 제품이 아른거려서 결국엔 큰 사이즈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막상 입어보니 생각보다는 입을만 하더라고요 어깨 부분이 커서 접히기는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예뻤고 지금 제가 착용한 사이즈는 XL이에요 기장은 크롭 기장인데 사이즈가 워낙 커서 그런지 배꼽이 보일 정도로 짧은 기장이 아니라서 그 점이 가장 좋았고 무엇보다 촉감이 대박이에요 완전 부들부들 입었을 때 살결에 닿는 느낌이 너무 좋은데 가볍기까지 하니까 착용하는 순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바지는 마소제 오브 팬츠예요 앞 턱이 밑단까지 진하게 잡혀 있어서 굉장히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앞 주름 덕분에 여름 정장 바지로 입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마소제로 되어 있어서 놀러 갈 때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진짜 진짜 편해요 버튼은 히든 버튼이라 앞부분이 굉장히 깔끔하고 길이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길이라 좋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